임대사업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한이 2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사업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한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31일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한을 2년 단축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날 발의가 된 거니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면 되고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언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에서 워낙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2020년 8월 31일 날 뒤늦게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아니면 말소 이후에 재등록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댓글에 아니다. 올해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아직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제 설명 때문에 혼동을 겪으셨다면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남은 연내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통과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보면서 개정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현행법입니다. 조세특례제안법 제97조의 3을 보시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정안을 보시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현행보다 2년을 단축시킨 거죠. 그 이후의 조문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앞으로 폐지가 될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로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말소 이후에 재등록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해서 새롭게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월해 안에 등록하시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됐지만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면적 조건에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 요건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등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조문을 보시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5조 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공제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소득세법 제95조 1항을 보셔야 되는데 그 1항을 보시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 내용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계산구조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뺀 금액을 우리가 양도차익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 주는데 이때 장기일반민간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등록한 사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두권 공제율을 50% 또는 7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는 곧 여기에 나와 있는 양도차익은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단축시켰고요. 그리고 쭉 내용을 보시다가 하단에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나 7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6년 9월 1일 날 주택을 취득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2018년도 9월 1일 날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을 했고 그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리고 쭉 임대하다가 2026년 9월 5일 날 약 8년에 임대하고 주택을 팔았다면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구간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구간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B구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임대한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법은 A구간 그러니까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B구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그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B구간이 적용이 된다면 이때는 기준시가로 B구간 양도 차익과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C구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의 구간 이 구간을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구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적고 이때 조금 올랐고 B구간에서 많이 올랐다면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C구간에서 양도 차익이 많고 B구간에서 양도 차익이 적다면 조금 올랐다면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구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C구간 장두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C구간은 이 해당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주택이냐 안되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C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임대주택이 다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임대주택이다라고 하면 C구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두공 공제율 1년당 2%씩 보유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이 임대주택을 2021년 이후에 팔았는데 팔 당시에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고 이 주택 하나만 남았을 때 집을 팔았다면 이때는 이 C구간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년당 8% 물론 몇 년 보유했고 몇 년 거주했냐에 따라서 연당 공제율이 달라지겠지만 1년 최대 8%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C구간이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혜택을 많이 줬는데 개정 후에는 역시나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 규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언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이 질문은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 재등록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물론 이제 자진말소 할지 자동말소 할지 말소 이후에 재등록 사실은 재등록이지만 신규등록입니다 그런 결정요구는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결론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 사이에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개정안이 9월 달에도 국회 열리니까 통과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통과되든 아니면 보통 이제 마지막 국회가 12월 초에 많이 열리거든요 이제 중순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좀 다른 일정이 많다 보니까 보통 초에 국회 열리는데 그때 통과되더라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신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으로 공시가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신다면 최소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 이후로 등록을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지혜롭게 등록을 하신다면 2020년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왜냐하면 그 전과 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2022년 12월 30일까지 좀 더 여유는 가질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